교보중권인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인피니트 투자 문의 박세익 전무 그리고 DB 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넘과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형렬 센터장님 참 축하드려야 될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였죠? 네. 이게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또 리서치센터 평가를 하시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부분에서 아쉽게 2등을 하셨더라고요. 네. 만족합니다. 1등 하셔야죠. 그래야죠. 어쨌든 증권회사는 한 50개 정도 되죠. 우리나라 평가받으실 증권회사가. 실제로 거기 대상 들어가는 하우스는 10개에서 20개 안쪽. 2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1, 2개 하시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이 세 분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썸머 랠리냐 아니면 썰러만 여름이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으셔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이오주를 다시 보자는 분도 있고 혹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국과 미국의 저렇게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중국이 6%대 성장률 계속 유지하려면 내수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해서 보자는 분들도 있고. 가격은 각색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 현재 지금 하반기 장세에서는 탑다운로직에 따른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정책적인 변수도 많은 데다가 또 지금 거시지표와 금융지표 등이 조금 극단값에 대한 조건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탑다운 대응이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법리 공방이 계속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음모론이나 조금 과대 해석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팩트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 피해를 현재 투자자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이 투자자의 오해와 피해가 끼치지지 않게끔 이 문제를 좀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그만큼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앞서 말씀을 드릴 때 바이오 관련 주식과 중국 소비주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다소 좀 고밸류 주식 등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아직은 고밸류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어떤 거시 환경을 놓고 보면 이 금리가 계속 치솟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 금리가 치솟던 금리가 조금씩 안정된다고 가정을 할 때 오히려 그동안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받았었던 주식 등에 다시금 싸다라는 느낌을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수급적이나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바이오 관련 주식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또 중국 소비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근거한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장세가 어느 정도 반등 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현재 시장 에너지가 조금씩 보완된다는 점을 가정해서 놓고 볼 때 이런 고밸류 주식 등에 대한 일시적 관심은 충분히 타당한 논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의 주도주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제한을 두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관심은 가지시되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전보다는 조금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흔히 변동성 장세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파도가 친다라는 것들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도가 치면 즐겨서 하게 되는 것이 파도타기죠. 이 파도타기라는 것은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먼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되지만 결국에 그 파도를 이용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의 행위가 바로 파도타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변동성 장세는 언제든지 원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전제한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아주 강력한 확신도 필요가 없고 또 극단적으로 시장을 비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색 전문께 펀드매니저이시니까 관심 가는 종목을 여쭤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7월 5일에 출연하셨을 때 바닷건이라고 주식 사야 될 때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을 좀 늘리셨습니까? 네, 그때 말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식을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정말 그렇게 시장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ETF까지 매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알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도타기라는 표현을 잘 써주셨는데 파도를 즐기면 우리가 윈더서핑이라든지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도 때문에 아마 배물미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2016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다시 인플레로 회복되기 전에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고 경기 관련 주들을 어떤 다른 회사보다도 좀 빨리 편입을 했었고요. 2017년도는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나와서 2700 정도 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펀드평가사 기준으로나 여러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탑 랭크를 하기도 했었는데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실. 올해는 전략이 파도타기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외환 딜러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Buy on Deeps, Sell in Rally라는 표현으로 딥에서 사고 랠리가 오면 팔고. 그래서 Buy on Hold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계속 트레이딩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시장에 있어서 출렁거리는 그런 국면을 상반기에 예측을 하면서 지난 2월에 Flash Crash라고 해서 급락장에 왔을 때도 그때도 2월 14일 전으로 해서 패닉셀링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도 Buy on Deeps 전략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도 들어가면서는 약간 써머랠리가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상상력이 많이 주식시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현상이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 5년, 6년, 7년 기억해보시면 그때 이제 골디락스라는 장세에서 인프라 사이클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지 않습니까? 2004년, 5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상상사 기업이 리익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매번 FMC 회의에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정책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5년도에 54% 급등하고 코스닥이 84.5%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국면이 있고 난 2006년도 상반기에 마치 지금과 같은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수로 따지면 고점 대비 17% 정도 빠졌고요. 달러 베이스로 보는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11.65% 빠졌었는데 이번에 MSCI 한국지수가 지지난주에 12.3%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당시 강세장에서 나오는 기술적 조정의 폭하고 지금의 폭하고 거의 똑같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제 조정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2006년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2분기가 이익이 감익을 했었습니다. 최근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장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하향 조정은 됐었습니다. 감익은 아니에요. 감익은 아니에요. 전년 대비 감익은 아니고요. 증가폭이 좀 준 거예요. 그래서 한 159조, 161조 이 정도 예상을 하다가 지금 한 150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2, 3주 동안에 다시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반도체에 대한 이익에 대한 훼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익에 대한 감익, 어닝 리비전이 하향 추세로 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여전히 증가하는 그런 이익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똑같이 이익 성장이 실적 성장을 하는 그런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익 성장을 최근에 이끌고 있는 대형주는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끌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의 기업이 이익이라든지 탑라인, 매출라인부터 순이익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스토리에 의한 주식이 아니라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면 지금 지수는 2300이지만 포트폴리오 저희들의 수익률은 플러스 10%, 15%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익 성장을 이끌고는 주식에 초점을 맞추자는 포트폴리오 전략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같이 빠지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여러분. 이 회사는 사실은 지금 영업도 잘 되고 있고 이익의 신장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하고도 한 발짝 비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가 2600에서 2350까지 빠지는 국면에서 거의 비율대로 같이 빠진 주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겐헌팅할 수 있는 돌아놓고 보니까 그런 찬수였는데 사실은 그 기준은 역시 실적이었다. 이렇게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고 박세익 전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옥철 전국님께는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환율, 금리 이거는 지난주에 어떤 안정감의 회복 또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도 환율은 달러의 지금 펀더멘터리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강세 분위기인 거지 실제로는 약세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보면 물가페리트라고 해서 카페라테 지수, 빅맥 지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 압력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원래 약해져야 되죠. 현재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어느 나라가 물가 압력이 높냐 보통 미국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당연히 약해져야 되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물가 차이를 보더라도 계속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원래 맞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달러 강세 분위기 때문에 상승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현재 쌍두이 적자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달러가 약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선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어쩌면 조금 빠르다면 선거 전에라도 다시 약세 관전한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요. 달러의 약세 관전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 특별히 신흥국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회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채권 쪽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시다. 보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경기에 대한 생각이 비관적이신 분이 많고 원래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사실 언제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객들한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좀 가볍게 유동성 높은 걸로 가졌습니다. 짧고 유동성 좋은 채권을 가지시라고 권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데요. 김센터 회원님부터 금주를 관통한 한 줄 평을 간략하게 들으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여름 낮잠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시기가 바닷건을 지나쳐왔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반등의 지속기간이 올해 강하게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부적인 매수 주체의 등장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한 회복을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낮잠도 그렇더군요. 굉장히 고생한 다음에 몸이 피곤한 다음에 자는 잠은 길게도 자는데 한여름 밤이니까 한여름 낮이군요. 한여름 낮이니까 밤의 꿈은 꿈도 좀 길 텐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낙관하지 말자는 말씀이세요? 박세혁 전무 따로 준비는 해오지 않았지만 바이언딥스 세렐렐리라는 아까 용어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변동성을 주식이라는 자산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역사적인 과거의 주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지금의 변동성을 우리가 즐긴다면 이번 7월, 8월, 9월, 한 10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썸머렐리를 시원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군요. 옳은 걸 즐겨라 이런 말씀이시고 우룡철 위원 저는 지금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우가 되지 말고 미꾸라지가 돼서 잘 빠져나가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리가 안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 싸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해서 머리를 차갑게 가져가자입니다. 물론 비유를 하는 겁니다만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께 저희가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이제 안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확정적으로 그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무역 분쟁이다. 관세 경쟁적인 인상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용어들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각양각색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도 이 세 분과의 대화 속에서 꼭 한 가지만은 교훈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낙관도 또 너무 심한 비관도 경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고를 하나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윤석근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놨죠. 금융기관과의 전쟁이다. 또 고강도 규제다. 이런 언론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뉴스포스쿼스 시간에 민병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 모시고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 금융감독 혁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이어지는 뉴스포커스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